볼 시스템 세번째 패턴입니다 노란공 왼쪽으로 길게 옆돌리기는 키스가 있구요 빨간공 길게 옆돌리기도 키스가 있습니다 노란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쳐야하는 상황인데요 볼 시스템 세번째 패턴은 코너각인 경우입니다 일적구가 코너 가까이 있을 때 무심코 일반적인 배치로 이해하고 치면 길게 실패합니다 코너각인 경우에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친다면 무엇에 주의해서 쳐야 할까요 볼 시스템으로 계산해 보면 1적구수 0 2적구수 4 기울기 0 그러니까 4의 조합인 배치가 되는데요 여기서 코너각이기 때문에 코너에서 회전이 증폭될 것을 고려하여서 마이너스 1 1을 뺀 3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칫 두께가 두꺼워지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얇은 두께인 8분의 2 즉 4분의 1이죠 4분의 1 두께의 원팁의 회전력으로 공략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노란공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서 조금만 위치가 바뀌어도 공략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구박사가 제공하는 배치도와 장치를 이용하면 같은 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므로 널리 알려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